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? 네 저희는 핫샷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왔는데 오자마자 오늘 생일자가 있다고 해서 아 저희 그 회사랑 얘기가 될 건가요? 네 아 진짜요? 아 저희가 저희가 네네 일단은 케이크 초가 녹고 있으니까요 생일이신 분 네 제가 케이크 좀 받아주세요 그럼요 네 일단 생일 분인 분의 축하를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아 네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인서형 생일 축하합니다! 저희가 계속 추는 거예요? 아 저희 핫샷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분들의 일상을 시청자들한테 보여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있는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모습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어떻게?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어떤 팀인지를 저희가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진실한 프로그램을 예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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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노래 좋은데요? 오늘 그럼 계속 이렇게 안무여습만 하시는 거예요? 네. 이제 좀 있으면은 댄스 레슨이 있어가지고 아 네. 댄스 레슨을 할 것 같아요. 저희 또 쭈케이스가 있어서 쭈케이스 준비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요. 아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